언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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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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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다! 안 맞다! 안 맞다! 아빠, 동기 멈추잖아. 아빠, 동기! 야하! 야하 B&B 오이 인! 안녕하세요, 저는 흔데디입니다. 저번에 야하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신 Baby in Yellow라는 육아 단위도 최상급의 게임을 해봤었죠. 그래서 그 게임을 하고 난 후 우리 야하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. 그 중에서 Who's your dad?라는 새로운 게임을 추천해주셨습니다. 이건 정말 힐링 육아 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지친 저희 흔한 게임 팀에게 아주 좋은 게임이 될 것 같군요. 아니 이 소리는 저와 같이 게임을 할 흔한 게임 팀의 베이비?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셀빙 왜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왜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베이비입니다. 아빠! 아빠! 아 이 친구 자세히 보니 베이비가 아니라 베이비만이군요. 베이비만이군요. 베이비 베이비 미안하구나 베이비만. 어? 아빠! 아빠! 그래. 내가 네 아빠다. 얼굴 많이 아파? 얼굴 많이 아파! 우리 부안다 써? 아빠! 근데 우리 엄만은 어딨어? 나 왜 엄만에 하늘 하늘에 하늘에 있는 비행기에 있단다.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 중이지?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해요! 나 빼고 갔자냐! 나한테는 육아 맡기고! 나도 빼고 갔자냐! 육아 안 해도 최상 끝! 잠깐만요. 근데 힐링 게임을 추천해준 후시울대디라는 힐링 게임! 아버지께 누구니? 흰 대디! 도대체 널 어떻게 키우셨니? 발로 키웠다 발로 키웠다 발로 키웠다 발로 키웠다. 이 베이비만을 막 태어났을 때가 떠오르네요. 나 키우기 힘들어요?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답니다.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났을 때 정말 힘들었답니다. 어쨌길래요? 우리 베이비가 태어났습니다. 저희 집 바나나가 있군요. 바나나가 왜 이렇게 많지? 안녕하세요. 저는 베이비예요. 지금 저 깡나래기 때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우리 집 완전 부자집이었네.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건지 모르겠어요. 아빠 현질로 많이 쓰셨나 돈을? 어? 뭐? 베이비! 우리 베이비를 만나러 가볼까요? 베이비가 어디 있을까? 집이 너무 큰데요? 어? 저 주황색 옷 입은 게 저희 아빠인가봐요. 역시 주황색을 좋아하시네요. 요호! 요호! 아버지! 요호! 요호! 아유 너무 무서워. 에이 무섭게 생겼어. 야오! 나 집 구경 좀 더 해볼까? 아유 어떻게 드는 거야? 자 헬스! 이런 게 있네요. 건강. 아 이거 진짜 육아구나. 어디 갔어. 저는 세상이 다 궁금하단 말이요. 아유 궁금하구나. 혜지 호기심 많은 녀석이라고. 요호! 이거는 5분이라는 거야. 5분? 5분만 여기 안 했을게요. 안 돼! 들어가봐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왜요? 여기 좋은데 아늑하고. 잠깐만 어디 갔어. 어디 가 어디 가. 아아 놔줘요. 넌 안 되겠다. 넌 올라가야겠어. 놔줘요. 어? 아빠 일정 시간밖에 못 잡고 있나봐요. 어? 어디 갔어? 아빠가 놔줬어요. 뺑! 뺑! 뺑이 비만! 이거 망치다. 망치로 뭐라는 거지? 오! 창고로 왔어요. 아기가 망쳐야 된다고! 이기해! 넌 악마야. 하하하하하 Daddy wins! 아빠가 이겼대요! 이거 뭐지? 뭘 했다고 이겼지? 이거 지금 찾아 보니까 이 게임은 아기는 생명을 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막 하고 당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? 그래서 다쳐야지 아기가 이기는 거고 아아이! 아빠는? 아빠는 아기가 다치지 못하게 이렇게 잡고 케어를 해야지 이기는 게임이라고 해요. 여기는 지금 저희가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빠가 일단 이겼죠. 이건 진짜 육아 게임이야. 오케이 리매치. 내가 이번에 아기가 될 수 있는 거야? 어 그러네요. 이번엔 아빠가 아기예요. 으아 징그러워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한 거야? 여기 있다. 징그러워서. 아 배터리 맛있겠다. 먹어야지. 이리 와. 이리 와 잡아. 갖다 놔야 돼. 다시 방으로 갖다 놓겠습니다. 아 아빠 배터리를 먹었더니. 배터리 배터리를 먹었더니 초에. 이게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종잡을 수 없느냐고 아니야. 어디 한 거야? 초록색이야 몸이 초록색이야. 다시 가. 몸이 초록색이랬어. 건강에 안 좋은가 봐. 진짜 건강에 안 좋은가 봐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. 나 가고 싶어. 개구리 같아. 개구리. 구경하고 싶어요. 개구리 같아. 개구리 같아.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?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같은데? 헬스. 헬스가 떨어지고 있어요. Where be with? 죽었어? 애기가 죽었어. 잠깐만. 이거 댓글 뭐예요? 잠깐만. 헤리미 님. Who's your daddy라는 육아 게임인데 이 게임은 진짜 힐링 게임인데 플레이 가능한가요? 혜리미 님 지금 프로필이 약간 착해가지고 저희가 믿었거든요? 이렇게 힐링 게임이라고. 힐링 게임이라고. 힐링 게임이라고. 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애기가 몸이 안 좋아졌어. 그럼 저는 뭘 약을 먹여야 되나 봐. 아 오케이. 해보자 또 해보자. 재밌다. 애기가 좀 더 편한데요? 막혀야 되니까. 이거 뭐죠? 건강에 안 좋아질 거야. 배터리 먹을 거야 난 또. 어딨어? 내가 말해줄 것 같아요 아빠. 바나나. 바나나. 애기가 바나나를 좋아할 거야. 왜냐면 원통 그림이 바나나란 말이야? 아빠 다들 안 먹어요 바나나. 이건 뭐야? 어떻게 하면 다칠 수 있지? 어 강아지도 있어. 강아지한테 물려보겠습니다. 으악! 밖에 똥 왜 이렇게 많아? 어 똥을 먹어보겠습니다. 빨리 똥 먹고 건강 안 좋아져야 돼. 그래야지 내가 이긴단 말이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물에 들어가야겠다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물 빛nelle. 안 돼 안 돼 이리와. 아 나 숨어셔서 이렇게 집을 거예요 아빠.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이겼다. 파무스까지 생겼다. 다 아셨죠 여러분들? 이게 베이비만은 어릴 때인데 베이비만은 세상물적 모르니까 막 다쳐야지 이기는 거고 아빠는 베이비만을 구해야되는 거예요? 어 나 아빠다. happens 저 벤드 탔어요, 벤드 탔으면 주방을 갔다는 거거든요? 바로 구할게요.. ise지만 저 저ым장 간다! 어디가..? 그래? 빠지고 싶어? 오빠! 빼뜨려줘 볼게요, 바로 구하면 되니까 부황 떼 получится..? 뭐야? 뭐야? 뭐야, 하늘이 나갔어? 보우다! 보우다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버그다! 하늘나러 왔어 결국! 아 이제 바로 힘들어 하늘나러 갔어! 어이씨! 버그다! 혜니미님! 힐링 게임 맞아요? 또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? 자 근데 저희가 지금 한 건 2015년 클래식 버전이었고요 2020년에는 요즘 버전이 있대요 그 외엔 또 이런 버그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즘 버전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! 오오오오오오! 냐하! 내가 아빠다 오오오! 안녕하세요 와 다행히 업그레이드 됐어요! 오 이제 체력 게이지가 뜨네요 왼쪽에 심장 심장이 건강인 거고 그 폐가 달리기 게이지 자 어떻게 다쳐볼까? 물건들이 다양한데 오오 어 그럼 다양하게 다칠 수 있겠구만? 어? 핸디카.. 헤드카메라? 헤드카메라? 헤드카메라 먹었나봐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악! 어딨어? 아 나 카메라 먹었어요!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쓰이통에 들어가야지 아 미치겠다! 뭐야? 아빠... 아빠 나 고무고무 열밀 먹었나요? 팔이 늘어났어요 운동이 하셔야 되겠어 어 뭐야 이거 전기 충격기 아니에요 아빠! 잠깐만 얘한테 전기 충격기 넘어온 거 아니에요? 일로와 일로와 안돼! 안 돼! 안 돼! 어? 어? 날 놓고 가시는데? 방망이다. 방망이 들 수 있나요? 어딨어, 이 친구? 오지마! 오지마! 건물 안 잡히고 있으니까. 나 지금 50초인데 하트. 야호! 와, 빨리 나 아슬아슬했다. 빨리 나 아슬아슬했다. 야, 일로와. 일로와! 안 돼! 어? 놓치신 것 같은데? 뭐야? 아빠가 날 못 잡아요. 아빠 팔 힘이 없어요. 안 돼, 안 돼. 일로와, 일로와. 왜요? 아빠 방금 아빠가 다 된 것 같은데? 아, 어떡해. 키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? 아빠 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? 야, 나. 아빠 화나. 야,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. 야, 아빠를 때려서 풀려났어.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. 야, 누가 1인 게임이라고 했어? 아, 나 스트레스 받아. 아빠가 가까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. 1분 남았대요. 이렇게 하면 풀려낼 수 있는 아빠한테 주먹질해서. 야, 이거 아빠가 너무 불리해. 아, 진짜 엄마 아빠들 수면 깎인다. 진짜로. 나 진짜 늙었죠? 폭삭 늙었다니까, 진짜로?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? 안 좋아지고. 아빠, 과일 같은 거 먹여야 돼. 막 건강에 좋게. 아, 내가 지금 아빠입니다. 저희들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보이드데디스러브. 아빠의 사랑을 피하래요. 야, 불효자다. 불효자다. 아빠의 사랑을 피하래. 아, 이거 무슨 게임이야. 어! 내 모습 볼 수가 있어요. 엥. 엥. 아, 키 너무 어려워. 어, 여기 들어가 볼까? 어, 이걸 뭐 어떻게 하셨어요? 이틴? 야, 배. 하이프를 먹는다고? 쇠를 먹는다고? 먹을 수 있나 볼게요, 쌀. 야, 눈. 야, 눈 너무 튀어나왔다, 확실히. 아하하하하하하하 와, 쇠를 먹었어! 아빠랑 피부가 노랬지고 있어요! 어디 있어, 이 친구? 아빠랑. 몸에 독이 저러웠어요, 아빠. 아빠랑 건강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? 나요. 그렇지, 나. 나. 오케이, 탈출. 어, 나 건강기 시작했어! 나 건강기 시작했어! 나 건강기 시작했어! 어, 씨. 야, 씨. 찌그러워! 어, 술이다. 데디드 드링크. 아빠의 술. 어, 뺏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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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빠 열받았다. 술 먹는다. 아, 술 먹는다. 으아아아아아악! 이거 어떡해. 무서워. 으아, 무서워. 으아, 내 맘대로 할 거야. 한번 태어낸 인생. 내 맘대로 살겠어. 이리 와. 아빠가 이제 건강 50% 남았어요. 아, 이혼아. 이혼아. 아, 이혼아. 아, 이혼아. 아, 이혼아. 아빠 숨어졌다. 극한의 육아 난이도다. 누가 잃은 게임이래! 누가 잃은 게임이래! 아빠. 나 이제 30%밖에... 아, 우와! 청소기 날 빠르겠다! 우와! 우와! 청소기 세! 우와! 어, 아빠 나 건강 안 좋아졌어요. 베이비 윌. 베이비 윌. 아니, 아빠 너무 날 못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? 이번에 내가 아빠 한 번 해볼게요. 바꿔요. 아빠가 뭘 잘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네. 이게... 아빠가 건강에 좋은 걸 먹여야 돼. 고! 어후! 아기한테 몸이 좋은 거. 과일 같은 거 먹이면 되지 않을까? 오케이, 과일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과일 엄청, 왕창 먹일 거예요. 저 베이비만한테... 어, 내가 먹는 게 아닌데? 내가 먹어봤는데? 내가 먹어봤는데? 내가 먹어봤는데? 내가 먹어봤는데? 뭐야, 뭐 이상한 거 타고 있는 거 같은데? 베이비만! 어디 갔어? 베이비만! 어, 문 왜 이래? 왜 이래? 다 이런 문을 돌찬 거야. 안녕, 베이비만! 지금 몸이 건강에 좋네? 어, 예? 네. 어, C. 시간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야. 어, 오케이. 어, 베이비만 따라하기. 안녕. 허그. 허그. 안 돼. 안 돼. 자, 에이비. 에이비만. 전 여기서 쉬어야 해. 아! 어, 뭐야! 뭐야! 왜 때렸어! 당해보니까 어떠슈. 야, 아, 빨리 자. 집니다.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어, 어디 가. 자, 따라다니면서 뭘 하나 볼게요, 애기가. 귀엽죠? 뭐하니 뚜껑만 구워, 너 그거. 내려놔. 힘이 아주 좋구나. 그거 먹으면 안 돼. 안 먹어요. 이거 뭐예요? 궁금하다. 그거 기름이야, 기름. 뭐? 뭐하는 거야? 안 돼! 바닥이 까면 안 돼, 너. 이리 와. 이리 와. 안 돼, 그럼 안 돼. 아! 옳지. 안 된데. 깡패야, 깡패. 깡패야. 안 돼, 그거 마시면 안 돼. 그거 마시면 안 돼. 이거 뭐예요? 얜라니까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, 동혜가 불러온다. 잠깐만, 안녕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녕!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해볼까요? 다른 사람들하고도 할 수 있어? 우리가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빠로 시작했어요 Keep your baby alive! 애기를 살리래요? 안녕하세요! 애기인 줄 알아요 또 다른 아빠요? 또 다른 아빠요? 오우! 계력이 아빠네 아잇! 잠깐 이게 다운이였어? 너였어? 우와! 뭐야! 깜짝이야! 응? 우와 깜짝이야 아 이게 자기 캐릭터로 꾸밀 수다 있군요 야 일단 애기인 거 같아요 가봅시다 야! 뭐야! 밖에 뭐야! 밖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애기야 얘? 이것도 뭐야? 이것도 베이비야? 베이비 하나 어디 갔어? 야 우리 베이비 이상해 청소! 야! 아! 베이비야 우리 베이비 이상해! 이 베이비 이상해 이 베이비 잡아! 베이비 잡아! 뭐야? 왜요? 왜요? 베이비 이상해 자전거를 타고 다녀볼게요 이 집을 저는 아침마다 아이에게 줄 음식을 요리한다며 야호! 나 이거 미역이 최현석 미역기사잖아 아빠 혼자 뭐라고 꽁아꽁아 하는 거예요? 아휴 우리 키운 아 이거 하구나 어? 이거 뭐예요? 맛있겠다 이거는 락스라는 거야 락스는 말이지 먹는다고! 저 먹었어요 아빠 건강이 깎이고 있어요 저 빨리 회복 잘 해주세요 빨리 회복 시키라 말이야 회복 안.. 안 되는데요? 회복 안 되는데 락스 먹어 먹어 과일 먹으니까 회복 됐어요 아빠 지금 락스를 먹었는데 그거 먹일 게 아니라 과일 같은 거 먹여야죠 과일 먹으니까 저 스스로 회복했잖아 아 뭐하시냐 과일 먹으니까 저 스스로 회복했잖아요 아니 우리 베이비만이 말을 안 하니 동네 사람들 아 이번에 또 뭘 먹어볼까 이 세상에 국물이 참 많다 뭐야 나요 나요 터치 귀여워 아까 쓰러졌쥬? 약거리쥬? 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그건 내려놔야지 왜요? 그건 안.. 뜨거운 불이라는 거랄까 이건 뭐예요 아까? 이거는 야구 방망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어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? 아 이 세상 너무 재밌어 아빠 너무 약해 오 뭐야 할로 역시 어른이다 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런구나 그러나 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멜리크다 나 물로 돌아가자 좋아 좋아 아이 프리덤 아이 프리덤 아이 프리덤 오오오오오오오 어 나 타옥에 가리고 있어 아빠 어 여기. 안되다 난 아기장수 우툴이다 아빠를 쓰러트렸지 그러니 뭐 하시는 겁니까?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과 안 돼! 졌다! 안 돼! 아저씨! 아빠랑 대화하다가 내가 졌다! 자 그러면 우리 게임이 어떻게 할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내기 한 말 하시죠! 오케이! 로블록스 3만원 현질을 지기! 아 이거 운인데? 이건 애기가 유리해! 요새 로블록스 할 때마다 현질하는 거 너무 힘들어 많이 죽으니까 우린 현질이 필수인데요 저에게는 아주 저로의 기회다 아빠 아기는 가위바위보로 뽑겠습니다! 이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고르게 아기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겠어! 애기는 나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!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! 예스! 나는 우애기야 우애기! 우애기! 안 돼! 이기면 돼 난 이제 아는 줄 알아 Let's go! 아버지 감사합니다! 자 진짜 저 장난 안 치고 10개만 한 번 할게요 애기를 이는 방법 간단해요 과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집중 마크하면 돼요 따라다니면 돼 애기가 다리가 느리거든 우리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물이랑 과일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돼 물 에그 오늘 좋은 거 박아야 베이비만 자 없죠 노안! 노안베이비! 노안베이비! 아까 노아 쉰다 어디 있니? 아 노안베이비 차에서 어? 뭐야? 공감 왜 안 좋아졌어? 해먹었지 너? 이게 뭐죠? 오 뺏었어요? 파이프 뺏었어요? 자 이거를 어떻게 모르냐? 안고 안고 버려 버려 안고 안고 못해 보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내 손 내 손 내 손 기계 써! 아 진짜 어 일단 나야 뭐해? 아빠 저 착하죠 뭐하자 이리 와! 기계 뺏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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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겨 뺏겨 나요 저 사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먹는 거야? 왜 내가 먹냐고 아 진짜 아아악 아니 어떻게 먹어 잠깐만 아 이거 진짜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먹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야 다시 한 판 해 응 아 이거 이거 진짜 아 그런 게 어딨어요?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진짜 다시 해야 돼요 그래 말해라 진짜 5만 원 줄게 콜 계신다 아기 그대로 아기 그대로 집에 너무 불공적 게임이었어요 이 공적 게임입니다 이제 바로 밀착 마크 해갖고 아프다 싶으면 바로 발 멜게요 오오 안녕 안녕 베이비 이리와 못 나가게 초고발을 막을게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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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리하지 않고 바로 따라다니게요 그냥 응 어? 응 응 엄지? 엄지가 살이 많이 졌는데 어? 어? 엄지를 탔다 어? 엄지를 탔다고 어? 어? 엄지를 탔다 어? 엄지를 탔다 오오오오 뭐가 왜 와? 저 왜이냐? 참 ric.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다닐게요 yo 공적권 스스로 어디 갈라고? 고기 바로 불안하고 우리 주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어디가? 어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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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빨리 먹어! 빨리 먹어! 빨리 먹어 건강해져! 빨리 먹어! 건강해지는 말이야! 안 먹으려는 자! 건강! 이대로 시간 끌으면 제가 이기는 거죠! 안 돼! 그렇죠! 안 돼! 때를 줘! 아빠는 위대하다! 아빠는 위대하다! 엄지 타고 놀고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이기면 뭐다? 로블록 3마로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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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